중표, 서준표랬어요, 이모. 네, 신성출판사입니다. 어머, 이모님 웬일이세요? 전화를 다 주시고. 그냥 걸었어. 통 놀러도 안 하고 해서. 전 잘 지내요, 이모님. 다 좋으시죠? 아, 저, 미스. 예, 미연이는 어때요? 잘 있어. 오늘은 사원회 한다고 한복을 입고 나갔고. 미연이 한복 입으니까 어때요? 이쁘죠? 그럼, 이쁘지. 언제 한번 놀러와. 바쁘겠지만. 예, 그럴게요. 일요일이나 봐서요.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. 아, 죄송하긴. 어, 그래. 그럼 일 잘해. 핑계. 이건 핑계야. 내가 궁금한 건 후남이가 아니라 준표 씨인 거야. 내가 왜 이러는 걸까? 이래도 되는 걸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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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